액션 앙방이도 왔네? 앙방인가? 아니야 이 사람은 죽은거야 뭐야? 피가 남은거야? 어! 티밍 발견! 이놈들 티밍 이거 봐라 이거 야 이거 강퇴하십시오 야 이거 어떻게 강퇴해야 돼 어떻게 강퇴하는거에요 아이디만 알면 돼요 야 얘네 춤추고있다 야 귀엽네 얘네 야 꿀잼이다 꿀잼 야 너네 진짜 재밌다 아아 어디있어 잠깐만 근데 너네 누구 시청자야 BTS 다현이랑 다현이랑 다현이 나갔고 얘 누구야 잠깐만 아 얘 누구지? 아 진짜 웃기다 귀엽다 근데 다현이 나갔고 잠깐만 어? 다른사람 추방한거 같은데? 다현이가 살았네? 다현이가 살았네? 다현이가 살았네 잠깐만 어 됐다 다현이는 추방하면 냅니다 추방 됐어요 살아있는데? 추방 완료 티밍 추방 완료 얘네 추방 완료 얘네 얘네 위치가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3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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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북 오른쪽 3집 예 여긴데 여기 오면은 얘네거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인간 파밍 할 수 있어요 가방 3에 조끼 2 카 아 나 가고싶다 스카드 있구요 아 근데 자기장 들어갔어 자기장 들어갔어 알겠습니다 일단 잘 참가해 정말 잘 참가해 띵 탑 탑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